안녕하세요. 지름이 있습니다. 2번째 스타 가장 핫한 부스 어딘가요? 제가 지금 일찍 오신 분이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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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댄스는 0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! 4 아! 저의 왕도적으로 아! 여성분 영영! 여어.. 많이 나왔어 다같이 USA U 음악! 주세요 수발이에요? 파츠입니다. 따뜻히 신고 올까요?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? 우승자를 만지시는 분 중에 여러분들 접수하러 오십니다. 너머 1, 베트럴러, 포즈라인 2 자즈니스탄, 듀엣 존나, 여러분께 반갑게 인사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크리스탄 우승님입니다. 역시 네이키를 기록했습니다만 생존력에서 좀 아쉬움이 보여져서 5위에 머물렀습니다. 오늘 빅캔드와 케미가 어떨지 어떤 장점을 보여줄지 기다려보겠습니다. 자 두번째는 7만 100만원 드리고 가보셔야 되겠습니다. 2번, 노모드를 진행하게 되는데요. 라이브 서버의 탑전자님 10팀이 랜덤으로 배정되는 만큼 서로 마주칠수록 영원히 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 총 2라운드로 진행되면 각 라운드 제한시간 50분동안 최대 6게임까지 플레이할 수 있는데요. 요즘에 결정 스트리머의 실력 여부에 따라서 혹은 전투를 따라서 많이 갈릴 것이라서 그 점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사이입니다. 네? 자 그리고 아마도 어제보다 너무 뚝뚝이에요. 자 그러면 빨리 그냥 아 본인도 잡히고 다음 게임을 준비하는게 나올 수도 있어요. 근데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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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